첫 번째, 이제 수열, sequence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열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수열하면 딱 소개하는 피보나치입니다. 자, 이 코딩으로 한번 이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수열은 순서가 있도록 수를 나열하는, 나열된 것을 말하는데, 이 수열에 나열된 각각의 숫자들을 항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나열된 항을, 이건 홀수인 경우죠. 홀수인 경우니까 a의 n은 2n 플러스 1이다. 또는 2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n이 0인 경우에, 또 n이 1인 경우에 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걸 일반항이라고 하죠. 이걸 일반항이라고 하죠. 수열에. 자, 다음에 이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를 이제 그 숫수를 나열한 것이고, 일반항은 여기 n이 1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2n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이걸 쭉 더한 것을 급수, 시리즈라고 하죠. 시리즈, 급수라고 하죠. 이 수열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도 이 수열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잘 어울리는 소리가 나는 현의 길이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1대 3분의 2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 비율의 역수인 1대 2분의 3대 2가 되는 이것이 바로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현의 길이에 대한 비율을 조화수열이라고 하모닉 시퀸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아르키메데스는 등비수열의 합인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포물선의 면적을 구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수열 중에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수열의 예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죠. 피보나치의,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 이 피보나치 수열이 언급된 문어는 기원전 5세기 인도 수학자가 쓴 책에서도 소개되어 있는데, 13세기의 이탈리아 상인이자 수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중해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혔는데, 그 당시에, 당시에 수학으로는 아주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아라비아의 수학을 접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탈리아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소개를 하였습니다. 1, 2, 3과 같은 이런 로마 숫자를 사용하던 유럽의 아라비아 숫자 0, 1, 2, 3 이런 아라비아 숫자를 소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열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든 것이 토끼의 개체수의 증가를, 또 그리고 해바라기의 꽃 모양에서 또 사람의 인체 구조에서 어떤 규칙을 발견했는데, 그 규칙을, 그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첫째 및 둘째 항이 1이며, 그 뒤의 모든 항은 앞에 두 개를 더하는 것, 그 두 개는 이렇게 더한 것, 그 다음은 이 앞에 두 개를 더한 것, 그 다음 이 두 개는 이 앞에 두 개를 더한 것,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수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피보나치 수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또 다른 수열로는 다버탑을 예로 들면, 다버탑의 경우 이 건출물과 탑 사이의 관계가 1대 2대 4대 8이라는 등비수열로 이루어졌고, 1 또는 2하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런 식으로 3제곱같이 등비수열을 이용했고, 그 외에 건반악기를 중심으로 한 옥타브를 반음식 12등분한 평균률도 수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코딩 명령어를 이용해서 수열을 계산해보고, 수열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규칙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변수를 n으로 정하고, 첫 번째 항을 1로 정하고, 등차수열의 경우 공차를 2로 정의하면, 그래서 an을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d로 해주면 등차수열 일반항이 정해지죠. 그래서 일반항을, an을 1부터 15까지, 15개 항을 쭉 등차수열을 구하라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1에다 2를 더했으니까 3, 2를 더하니까 5, 2를 더하니까 7, 9 해서 15개. 즉, 홀수들이 쭉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수들을 1부터 15항까지 이걸 다 더하라. 그래서 이 an을 15개를 더하라 그러면, 첫항부터 15차항까지의 이 등차수열, 2n 마이너스 2의 등차수열을 다 합한 22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급수를 구하는 것도 쉽죠. 합을, 그 다음에 또 a1을 1로 하고, 등비수열, 그래서 공비를 2로 하면, 2로 정의해주고, 그 다음에 an을 그러면, a1에다가 2의 n 마이너스 1승을 정의해주고, 그 15개의 등비수열항을, 이제 1부터 등비 2인 걸 구하라 그러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제곱, 4제곱, 5제곱 해서 쭉 구해주죠. 이걸 다 sum, 더해봐라. 15개를 더해봐라. 그럼 32,767도 나와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피보나치 수열을 리스트하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괄호하고 n 해서, 이 n을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라 그러면, 피보나치 수열의 10개의 항이 바로 이렇게 구해집니다. 예제는 수학자 피보나치의 문제를 들었는데요. 토끼가 다음과 같이 번식하는 조건을 따질 때, 가질 때, 이런 조건을 가질 때, 12번째 달의 전체 토끼의 수는 몇일까? 조건을 해보면,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12번째 항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조건을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리면,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된 토끼가 번식하는 조건이 첫 달에는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만이 존재한다. 두 달 이상 된 토끼는 그때부터 애기를 낳기 시작한다. 그 다음 번식 가능한 토끼 한 쌍은 매달 3개 한 쌍을 낳는다. 그리고 토끼는 계속 죽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 개수가 피보나치 수열같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겠죠. 그 숫자, 나열을 아까 보여드렸듯이 백수자 한까지 구하니까 엄청나게 큰 숫자로 늘어나게 되겠죠. 즉, 만약에 토끼가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번식을 한다 그러면, 한 쌍의 토끼가 열두 달 후에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습을 마치고, 1차실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